다음은 cv70입니다. cv 시리즈가 작은데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. 이거는 영상이 딱 와이드에요. 제넌이 아니라 할로그인에서 램프도 가기가 싫습니다. 제넌 램프 가는거 200만원 합니다. 자 꽉 차는 영상이 보이죠. 사용도 간단해요. 램프가 안투도 있어요. 보조 램프까지. 이게 남미나 이쪽에서는 아주 인기입니다. 영상이 아주 좋거든요. 깔끔한 영상이 나오죠. 그래서 이게 프로세서랑 라이소스가 간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. 의원급에서는 많이 씁니다. 종합병원급들은 책을 쓰는데 이 튜브 상태나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. 감사합니다.